준비한 서경은 서경은 이렇게 찍었어? 이거 뭐시즈로 연기? 한번 해줘! 그거 괜찮은 것 같애? 뭐가 진심인 줄? 아 진짜 귀여워! 한번 해줘! 아니 얘가 처음에 최종은 정하라고 했는데 정전은 내가 지금 공공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잡혀있는거 아니야? 안 뜨거하면 안될 것 같은데? 안 뜨거 할 맘이 없어 진짜 뜨거워